자 이 문제의 풀이의 뚜껑을 한번 열자. 퓭 나온다 보자. 이제 문제 보자 봐봐. 여기 이거를 어떤 뚜껑을 열었냐면 통분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야 돼. 통분. 왜? 통분하면 xy 형태들이 나오거든. 이 문제는 한번 풀어 봐야 돼. 통분하면 xy 그치? y는 위로 올라가지. 대각선 올라가잖아. 마이너스 타고는 2. 여기서 비례식을 이용해 가지고 비례식이 아니고 뭐냐. 광경식. 뭐 여기로 와서 꼽혀지는 거 알지? y-x는 2xy가 되잖아.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x-y가 있거든. 여기는 y-x가 있잖아. 그럼 이걸 바꿔줘. 이렇게. 맞나? 이것만 잘하면 돼. 바꿔줬나? 이렇게 바꿔주면 x-y가 바로 이거거든. 이거 이거. 그거 대신 넣어주면 된다 이게. 넣어주면 여기다가 싹 넣어주면 마이너스 2xy, 마이너스 4xy, 2xy지. 동류항이야 동류항. 그럼 이거 같은 항이니까 이 숫자로만 계산하면 되지. 마이너스 6xy, 2xy. 맞지? 약분시킨다고 약분. 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. 자, 이 풀이의 뚜껑을 닫자. 여기까지 하자. ere como요. ницcra ber 199,5-8. 1-8. 5-9. 5-9. 5-9. 5-9.